컨트롤 넷이란 이미지 생성 과정을 세밀하게 제어하는 기술로 특정 조건을 적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오픈 포즈 모델을 사용하여 인체 자세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입니다. 생성 클릭하고 이동하겠습니다. 컨트롤 넷 클릭합니다. 파일 업로드 클릭합니다. 이전 작업 기록이 남아있다면 삭제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. 컨트롤 넷 오픈 포즈를 통한 현재 이미지의 포즈를 새 이미지에 적용하여 생성할 겁니다. 업로드된 이미지를 AI가 분석하여 프롬프트를 자동 입력합니다. 생성할 이미지의 체포인트 모델 카드를 선택합니다. 생성 이미지의 체포인트와 로라 선택 시 주의점 이용약관 요금 등에 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알아보고 싶다면 화면 상단 시아트 AI 2부 영상 추천 카드 클릭 또는 최종화면 추천 영상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생성에서 로라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. 컨트롤 넷의 세부 옵션 설정합니다. 컨트롤 넷 유형은 캐니가 아닌 오픈 포즈 풀로 변경합니다. 사전 처리 예스 사전 처리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. 전처리기 세부 옵션 중 DW 오픈 포즈 풀 선택합니다. DW가 아닌 오픈 포즈 풀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DW는 댄스 포즈를 나타내며 오픈 포즈 풀은 오픈 포즈의 전체 버전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 오픈 포즈의 모든 기능을 포함한 확장 버전을 의미합니다. 이 시간은 SDXL 모드의 전처리 모델 이미지 생성을 통한 전처리 모델 버전별로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코야 컨트롤 라이트 XL 오픈 포즈 애니메이입니다. 전처리기 해상도 컨트롤 웨이트 설정합니다. 컨트롤 모드는 밸런스 선택합니다. 기본 설정에서는 생성할 이미지 수와 이미지 사이즈를 설정합니다. 고급 설정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VAE는 이미지를 자동으로 인코딩 및 디코딩 할 수 있게 하는 신경망 모델의 일종입니다. 이미지 내에 미세한 세부 조정이 가능하며 디테일을 살리는 작업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. 샘플링 방법의 샘플러는 DPM++2SA를 사용해보겠습니다. 이미지의 다양한 크기의 구조를 고려하고 생성된 이미지의 특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. DPM++2SA 캐러즈가 더 복잡한 이미지 생성에 적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모든 세팅은 유동적인 것이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가면 됩니다. 개인적으로 컨트롤러 시스템에서 오픈 포즈 풀 기능이 가장 흥미롭기도 하고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. 샘플링 스탭과 CFG 스케일의 가중치를 설정합니다. 화면에 둥근 선한 느낌표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시켜 설정에 도움되는 팁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이미지 생성하겠습니다. 동일한 조건에서 전처리 모델만 변경하여 생성된 이미지를 비교 참고하여 활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앞의 과정과 같은 세팅으로 전처리 모델만 변경하여 테스트 생성한 이미지들 확인하겠습니다. 세 번째 T2i 어댑터 디퓨저 XL 오픈 포즈입니다. 현재 전처리 모델의 경우 이미지 생성 중 시스템에 의해 취소라는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었습니다. 이전 이미지 생성과 같은 환경에서 시스템에 의한 취소라는 에러 메시지였는데요. 기본 설정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하니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테스트 결과 참조 이미지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해준 전처리 모델은 다섯 번째 사용한 티보 XL 오픈 포즈였습니다. 티보 XL 오픈 포즈는 참조 이미지의 특징을 더욱 정교하게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. 단일 이미지를 통해 캐릭터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생성 이미지에 변화를 주어 다양한 스타일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. 테스트는 각 전처리 모델별로 이미지를 반복 생성한 결과이며 이 결과가 반드시 100%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. 다른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기본 모드에서의 컨트롤넷 오픈 포즈 풀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. AI가 업로드 된 이미지의 지능형 분석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프롬프트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줄지 궁금하지만 굳이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. 매직 도구를 클릭해 세밀하게 다듬어진 프롬프트를 받아 사용하겠습니다. 체크 포인트와 로라 선택합니다. 컨트롤넷 타입 오픈 포즈 풀 선택합니다. 이외의 세부 옵션 설정합니다. 의외로 기본 모드에서의 오픈 포즈 풀 결과가 좋았습니다. 이번은 양팔을 앞으로 뻗어 손바닥을 펼친 이미지를 컨트롤넷 오픈 포즈 풀 통한 같은 포즈의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여 보겠습니다. 현재 이미지는 변형을 통해 재생성된 이미지이며 왜곡된 손모양의 원본 이미지를 변형과 업스케일로 이미지의 손모양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. 이미지 업로드합니다. AI가 분석하여 작성된 프롬프트 문장의 어색한 부분 수정합니다. 기본 모드에서 컨트롤넷 오픈 포즈 풀 사용하겠습니다. 전처리기 DW 오픈 포즈 풀 선택 전처리기 모델 컨트롤 V11P SD10 오픈 포즈 선택 해상도 512 컨트롤 모드 밸런스 선택 고급 설정 VA 오토매틱 설정 샘플러 DPM++2M 캐러즈 선택 샘플링 스텝 CFG 스케일 클립 스킵 설정합니다. 영상이 맘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